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제가 어제 노란띠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세력이 입성한 것을 나타내는 노란색 띠입니다 자 요것을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요 수식을 쫙 이렇게 만들어서 공개를 하니까 요 수식 다 만들었습니다 요걸 만들어서 이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멋지게 또 디자인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중심성 기법도 있고 수식 만들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신청 못하신 분들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신청하셔야지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 드리니까요 수식 만들기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거 가르쳐 드리니까 나 이거 가르쳐준 대로 해가지고 해봐서 수익 났어요라는 글들을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또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 신청하셔서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뭐 아직은 좀 더 있어야겠지만 코스피는 이제 27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코스탁은 딱 보니까 9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자 오랜만에 9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이제 900포인트 넘어섰으니까 어떡해요 1000포인트 향해서 가야죠 예 바닷건에서 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아주 멋지게 쌍바닥 쓰리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또 코스탁 또 한번 멋지게 올라갈 때가 됐는데 자 이제 바닷건에서 코스탁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또 이제 테마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게 참 없다 싶었는데 테마주는 순환매를 하고 또 순환매하는 것 와중에 그 전에 대장주들 있죠 이들 종목이 이제 바닷건에서 이제 꿈틀꿈틀 대고 이제 또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기법과 연결시켜서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작년에 뭐 무지하게 올라갔던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작년 하반기 최고의 테마는 메타버스였죠 뭐 메타버스의 몇 자만 붙어도 그냥 막 날아갔던 그 전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고 지수가 떨어지고 막 그래서 뭐 골고루 다 안 좋은 얘기가 다 나오면서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슬금슬금슬금 최근에 올라요 자 보니까 그동안 중심선을 딱 놓고선 중심선까지 갔다가 떨어졌다 갔다 떨어졌다 갔다 떨어졌다든 요번에 올랐죠 그래서 3월달 딱 들어서면서 61선을 강하게 돌파를 딱 해줍니다 이런게 중요한거에요 이런게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다음날도 오늘도 이제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탈피한 종목들 바닥을 탈피한 종목이 그럼 위즈익 스튜디오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안 돼요 나 홀로 산다도 아니고 홀로 가는거는 그런갑다 해요 그냥 별 관심이 없어 근데 무대기로 테마가 엮여가지고 그 엮여있는 테마의 애들이 모두 다 같은 모양으로 움직일 때는 관심있게 가져야 돼요 일단 이걸 눈에 딱 이게 나요 위즈익 스튜디오가 쭉 갔다가 쌍봉 나오니까 이제 쭉 떨어졌다가 봐요 여기가 이제 121선이에요 121선을 지지하고 가는거는 마지막 지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지지 그래가지고 막지 그래요 마지막 지지가 이 기법이에요 121선 기법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법은 어쨌든 121선에서 이게 121선인데 이 121선을 정확하게 딱 지지를 하면서 올라서 중심선 돌파 61선 돌파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정배열이 나오는거에요 정배열 정배열이 되면은 이제는 진짜 100위로 가는거에요 그러면은 이때 딱 수급을 보니까 어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사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최근에는 기관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오 그래 알겠어 외국인이 계속 사는구나 그러면서 위즈익 스튜디오하고 이제 그 삼총사 있죠 덱스터 이런 애들 봐요 덱스터를 딱 보니까 어 덱스터도 그렇게 올랐던 덱스터가 쭉 떨어져서 다 떨어졌어요 근데 얘가 여기 봐요 이제 좀 크게 보면은 보이는데 요게 21선이에요 요 21선을 쭉 타고 떨어지다가 드디어 21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하방을 다지고 하방을 다지고 지난번에는 여기도 21선 못 넘었죠 여기도 21선 넘는 때가 못 넘었죠 요번에는 넘었어요 넘고 자 요렇게 21선 위에서 도지가 나오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21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쬐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기관도 그래서 덱스터도 이제 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다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도 보니까 어때요 얘도 그렇죠 얘도 이거 봐봐요 그동안 자이언트 스텝이 또 얼마나 많이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다 쌍봉 만들고 쭉 떨어졌다가 이제 다 떨어졌어요 4만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요 봐요 21선을 21선을 이때 돌파할래다가 말고 거래량 터졌는데 뚝 떨어졌어 근데 이게 쑥 올라와가지고선 21선을 딱 돌파를 해줬어요 어제 3월달 시작하면서 근데 자이언트 스텝은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 요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권이잖아요 바닥권에서 요렇게 윗고리를 뿅 달고 딱 떨어지는 요런 캔들 윗고리 쭉 달고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근데 주가는 크게 안 밀려요 버텨요 이렇게 그러면서 요 거래량 터진 윗고리 달린 요 캔들 요 고점 여기를 돌파를 하잖아요 어 그러면 얜 진짜 가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도 21선 돌파했고 그 다음에 덱스터도 21선 돌파했고 그 다음에 위즈익 스튜디오도 21선은 옛날에 돌파했고 얘는 61선까지 돌파했고 그러면 모양이 어때요? 다 비슷하게 지금 돌려서 올라가죠 근데 각각마다 기법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달라 다르지만 패턴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럼 뭐예요? 메타버스가 뭔가 일을 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요렇게 딱 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상한가 치고 나서 좌 꼭대기에서 또 아이고 저 밑에서 사봤으면 어떻게 해볼까 물론 상한가 치면 상한가 다음날 매매하는 기법으로 하면 되지 이건 뭐 걱정이에요 어떡하든지 수익은 낼 수 있어 하지만 또 종목을 제가 얘기하자고 하니 메타버스 관련주가 요렇게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보면 위즈익 스튜디오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121선 121선 마지막 지지 기법 마지막 지지 기법으로 말 그대로 지지를 하고 중심선 넘어서 61선 돌파 자 이제는 61선 이탈하지 않고 눌렸을 때가 또 한 번 멋진 타이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은 자이언트 스텝은 요 거래량 기법이에요 거래량 터진 윗고리 요런 캔들을 뭐라 그래요? 매집봉이라고 불러요 내가 매집봉 매집봉 그랬더니 누가 매직봉이래 매직봉이라고 쓰더라고 그러더니 이거는 또 네이버에 검색을 하네 네이버에 검색해서 강사님 네이버에 매직봉이라고 찾아보니까 없는데요 이게 뭐예요? 그래 매직 그렇지 이거 매직이 될 수도 있지 뭐 마술처럼 또 이게 나오고 이거 돌파하면 더 가는 거니까 참 어떻게 내가 발음이 희한한가? 매직봉으로 알아들었을까? 네이버에 검색까지 했대 그게 아니고 매집봉 매집 세력이 매집한다고 거래량이 빵 터지고 주가가 안 밀리는 거예요 또 거래량이 빵 터지고 주가가 안 밀려 이런 게 바닥에서 한 두세 차례 일어나잖아요 그런 애가 막 100% 200% 날아가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단봉이지만 매집봉이 하나 생겼다 네이버에 찾아봐도 찾지 마요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찾아볼 필요가 없어 자 하여튼 매집봉 그리고 요거 거래량 터진 고점 돌파 시에는 거래량 돌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거 뿅 돌파하면 가는 거예요 기법과 매매 방법은 조금씩은 달라도 어때요? 패턴은 같다! 그러면 어떻게? 위즈익 스튜디오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이 3대장이잖아요 3대장 메타버스 3대장 그죠? 이 3대장이 이제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이제 술술 바닥권에서 뭔지 몰라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요겁니다 아셨죠?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가 가는데 2차전지는 우량주 시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2차전지 말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좀 소용주니까 자율주행차를 보면은 얘네들이 또 급등하고 상한가 치는 애들이잖아요 알루코가 이제 2차전지 종목이에요 알루코 2차전지 종목인데 이거 한번 봐봐요 보면 노란띠 나왔죠 노란띠 노란띠 나왔네 오 노란띠 나왔는데 노란띠 하단 오면은 반등 나온다고 했는데 오 하단 왔네 어때요? 엠벨롭도 있네 오 가네 진짜 어디까지 보면 되겠어요? 중심선 걸었으니까 중심선까지 보면 되겠죠 참 신기하죠?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요 노란띠 기법이고 그리고 나가지고 슬금슬금슬금 이 노란띠 거래량 터진 이 자리까지 다 올라와서 최근에 중심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중심선 위에서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런 알루코 같은 종목들 어때요? 국제 유가가 지금 100달러가 넘어가지고 이제 이게 150달러 간다고 하잖아요 기름값이 또 이제 또 2천원 가게 생겼어요 리터당 지금 1,800원 우리 동네 1,760원인가 80원인가 그러던데 근데 이게 이제 좀 있으면 1,800원 가면은 금방 2천원 가겠죠? 예를 들어서 강남에 비싼데 가서 2천원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금방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그러면 아 이참에 차 바꿀 때 전기차로 바꿔? 아 기름값도 너무 비싼데 요즘 전기차 잘 나오던데 아이오닉으로 한번 바꿔봐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? 제네시스 전기차가 새로 나오면은 제네시스 전기차로 한번 바꿔볼까? 외제차 산다는 얘기는 하지 마요 지금 어쨌든 현대차를 살려야 되니까 자 하여튼 국제 유가가 150달러 간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벌써 2차전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벌써 2차전지 바닥 찍고선 올라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죠? 운항주 시간에 다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? 급등주 종목들 한번 보면은 알루코 알루코가 이제 중심선 넘어가니까 여기 넘어가지잖아요 거래랑 터진 이 고점 이거 넘어가면 또 쫙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그럼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쪽 한번 봐봐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이 저기 대장이 누구예요? 예 인포뱅크였어요 그죠? 인포뱅크가 요 패턴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패턴이냐면 거래량이 여기서 무지하게 터졌어요 그죠? 무지하게 터지고 이따 한번 쫙 랠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쭉 다 이제 이제 죽었죠? 거래량도 다 죽고 쫙 하고 있는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 크게 볼게요 봐봐요 요렇게 중심선을 이제 다시 돌파하려고 막 폼을 잡아요 그죠? 여기에 중심선이 있어요 중심선이 다 폼을 잡는데 거래량이 빵 터졌어 거래량 터지고 중심선 막고 밀렸지 밀렸는데 전제점 깨요 안 깨요 안 깨져 안 깨지고선 여기서 지금 요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면 쌍바닥이잖아 쌍바닥이 바닷권에서 나오면서 여기 어떻게 해? 여기 거래량 터진 요 고점 요 고점 딱 여기 봐요 여기 줄을 얇은 줄로 여기 딱 걸어봐요 아주 기가 막히게 딱 여기 여기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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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못 넘었죠? 계속 요 가격대가 얼마야? 2만원 직전이네 19,700원 정도 돼 보이는데 자 2만원 근처까지 왔다가 떨어지고 2만원 근처까지 왔다가 떨어졌는데 거래량 터지고 떨어진 정도 2만원 직전이야 그러면 요번에 요번에 여기서 중심선 넘어가면서 요걸 돌파하게 되면 가겠죠? 추세가 다 모아진 다음에 돌파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자리를 또 만들고 있는 거 요런 자리를 만들면서 뭔가 기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아무 맹숭맹숭하게 뭐 그냥 뭐 가겠죠? 이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두고 여기를 돌파하면 간다 왜? 이게 매집봉이니까 확실한 이유하고 이거를 차트를 딱 갖다 놓고선 세력이 지금 들어와가지고서 작업을 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요걸 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자꾸 익혀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 지난번에 거래량 빵빵하게 터지면서 이때 만원대부터 정확하게 만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만 7천원대까지 날아갔는데 이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 내려와가지고선 딱 버티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네 한번 여기서 나온다 한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? 인포뱅크 자율주행차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 먼저 2차전지 움직이고 전기차 부품주 움직이면 자율주행차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 작년 하반기 때 10월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까지 메타버스가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자율주행차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다 석 달 두세 달 정도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3월 달부터 이제 꿈틀꿈틀 대기 시작해서 지수가 올라가니까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왕년에 대장들이 한 번씩 움직여가지고 또 가던 놈이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띠 들어가는 놈들 있죠 이 노란띠 들어가는 놈들은요 가던 놈이 또 가요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노란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때도 막 연두색 노란띠가 막 있어요 인포뱅크 그러더니 이때도 막 있었는데 결국 자리 잡고선 나중에 또 가잖아 또 자리 잡고 올라가다가 또 가 이렇게 갈 거예요 가고 가고 눌리고 그 다음에 쫙 2차 시대 때 1차 2차 2차 때가 제일 크지 여기서도 1차 눌리고 2차 1차 눌리고 2차 자율주행차 인포뱅크도 이제 또 한 번 쌍바닥 만들면서 이 거래량 터진 이 2만 원대 돌파하면은 또 한 번 멋진 상승을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기법도 배우고 종목도 알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께 수식도 만들어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이제 장이 조금씩은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내 종목은 많이 물려있을 겁니다 아직도 멀었겠죠 하지만 또 바닷건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좀 희망을 갖고 또 우리가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로 또 수익을 내면서 또 열심히 버텨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